제가 5개월 전쯤에 2024 겨울남쇼를 통해 발표된 마틴의 신모델 GPC 인셉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모델은 미국 내에서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재로 만들어진 그러한 새로운 모델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새롭게 리뉴얼되는 시리즈도 있었는데 제가 따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이 X시리즈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더욱 업그레이드되는 리마스터된 X시리즈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시기에 이렇게 제가 소개하게 되는 제일 큰 이유는 조만간 국내에도 뉴 X시리즈가 입고되기 때문인데요. 이제 얼마 안 돼서 통기타 이야기에도 입고가 될 텐데 그 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뉴 X시리즈 어떤 점이 변화되는지 이제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X시리즈 중에서 상판이 원목으로 된 탑슬리드 모델들은 지판과 브릿지 그리고 넥제 모두 목재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X시리즈들은 이제 지판이나 브릿지를 리치라이트라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거나 이 넥제를 여러 겹의 목재를 겹쳐서 만드는 그런 방식의 넥을 적용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기타에 맞게 탑슬리드 모델들은 이 부분들이 다 목재로 적용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변화는 바로 측후판에 있습니다. X시리즈는 이제 측후판은 모두 HPL이라는 친환경 인공 소재를 적용했었는데요. 이 HPL 위에 이제 목재 무늬의 패턴을 적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X시리즈에는 이제 마호가니나 로즈우드, 코아 같은 그런 목재 패턴을 적용을 했었는데 그 모습들이 거의 좀 균일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리마스터 되는 뉴 X시리즈에는 마호가니 뿐만 아니라 로즈우드 계열인 지르코테, 코코블로, 브라질리온 로즈우드의 그런 패턴들을 적용해서 더욱더 다양한 외관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X시리즈를 쓰시는 분들도 측후판을 봤을 때 정말 고급 모델이라는 걸 느끼실 수 있도록 다양하고 멋진 화려한 무늬를 보실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외관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로제트 부분입니다. 로제트는 이제 이 사운드홀에 있는 이 무늬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대부분의 X시리즈는 헤링본 패턴 아니면 MOP, 백자개를 이용해서 꾸미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변화되는 뉴 X시리즈에는 보다 얇은 타입의 아발론 스타일, 그리고 또 헤링본 스타일이 적용되어서 조금 더 전통적이고 세련된 그런 디자인을 갖게 되었습니다. X시리즈의 변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연주감을 높이기 위한 변화도 꽤 보였는데요. 첫 번째는 더욱 슬림해지고 매끄러워진 넥을 적용해서 이제 빠르고 편안한 연주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이 지판 쪽에도 변화가 있는데요. 이 스트링과 프렛의 간격들도 재조정해서 더욱 좋은 연주감을 갖게 되었다고 하고요. 이 지판의 끝부분을 조금 더 둥글게 처리해서 연주할 때 더욱더 편안한 느낌을 얻을 수 있도록 음의 안정성도 잘 느낄 수 있도록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브릿지 역시 SC바디에 적용되었던 슬롭 브릿지 형태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기존의 X시리즈에 적용됐던 이 브릿지를 살펴보면 이렇게 좀 각이 진 느낌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욱더 완만해진 테이퍼를 가진 그런 SC 스타일의 슬롭 브릿지를 적용해서 편안한 그런 외관과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변화라고 생각했던 부분 X시리즈에 적용되었던 픽업이 변화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X시리즈는 필시멘사의 MX 픽업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뉴 X시리즈에는 마틴 E1 픽업이 적용되는데요. 이 E1 픽업은 마틴에서 사운드 세팅을 한 그런 픽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기존의 X시리즈에는 튜너가 따로 달려있진 않았었습니다. 로드 시리즈 되어야 튜닝 모드가 되는 그 픽업이 달려있었는데 마틴 E1 픽업으로 변화되면서 이제 이 X시리즈에서도 바로 튜닝을 할 수 있도록 사운드 오르 아래쪽에 튜너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튜너도 MX 픽업에 있었던 그 튜닝기와 다르게 더욱더 빠른 반응성과 정확성을 갖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또한 색의 변화로 좀 더 명확하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액정이 달려있어서 빠르게 튜닝이 가능하고 아주 좋은 사운드로 픽업 사운드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마틴 E1 픽업은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하는 영상도 찍어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E1 픽업의 소리도 들어보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이 영상에 카드에 제가 연결을 해놓을 테니까 그 링크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마틴 X시리즈는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가지고 탄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나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시리즈인데요. 이제 조만간 통기타 이야기에 입고될 예정이니까 당연히 입고되는 대로 먼저 입고 소식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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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